다소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뭔가 배운다는 건 즐겁죠. 배움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성장이 없으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항상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요즘 개인정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태블렛으로 지금 하고 있더니 밖에서는 제 카톡이 다 떴어나 봐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차라리 여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여자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권이 없어요. 결혼 이후로 제 스마트폰 언젠가 가져가더니 막 만지더니 자기 이름을 여자친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가 아니고 여자친구였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말을 몇 번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양자도 사람들 효과적으로 건강 개선시키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거예요. 저도 말이 지금도 이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말에 뼈가 있어서 그걸 고치는 데에를 많이 쓰는 건데요. 물론 지금도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력할 필요는 있는 거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는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하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사업했다 그러면 원스타들은 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령 알려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인데 이 말 중에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될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줄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가의 경전에도 나와있고 불경에도 나와있고 성경에도 나와있어서 디모드의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훈계는 하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온유한 언어로 훈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언어로. 그래서 훈계가 필요할 때는 세게 얘기한다. 온유하게 한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종만 사장님 자꾸 예시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랑 가장 믿고요. 또 사업자 제 파트너는 유일하게 저랑 쌍욕하면서 싸웠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형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분이에요. 제가 힘들 때 제일 의지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종만 사장님이 하도 파트너들 지적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적질로 고쳐질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비교를 알려드릴게요. 성령에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중에 사랑과 화평과 온유가 있지만 어디에도 비난과 지적질의 은사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난과 지적질은 은사일까요? 사단의 말일까요? 사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가 혹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지적질하거나 비난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게 사단인가? 스폰서인가? 이렇게 한번 중얼거려 보세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것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지적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노트에다 뭐라고 적으시더라고요. 뭐라고 적으셨냐면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는 데서 조진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쉽지 않구나. 그래서 보니까 지적질 그거 안 해도 사람들은 하고 싶게끔 제가 이제 양자도 자꾸 세게 두려움 주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싶게끄만 하면 나머지 방법은 그룹 시스템을 다 알리고 먹고 싶게끄만 만들면 제품이 낫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고쳐준다. 하고 싶게끔 만든다. 하고 싶게끔 만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늘 반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하면 제일 후회되는 게 말이더라고요. 특히나 지적질한 거. 특히나 공개적으로 지적질한 거. 이런 부분들이 제일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대장 쪽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대장 보시면 대장 연동운동 개수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동운동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고 연동운동이 떨어진다는 건 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대장이 덜 움직이면 어떤 원인이 있냐.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안 움직이거나 연동운동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데 연동운동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뭐가 의심이 되냐면 용종. 그다음에 개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 없더라도 2년 건강검진할 때마다 대장 내시경 꼭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없어도 언젠가 생길 수 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대장이 덜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변이 일정 시간 지나면 나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변이 음식물이 변으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 대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갈 때 거의 죽으로 넘어와요. 음식물이. 죽으로 넘어오는데 대장에서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우리 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똥물을 빨아들여서 혈액을 만들어요. 우리 몸이 진짜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그렇게 물을 흡수해내서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딱딱해야 되는데 대장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 변이 물러질까요? 딱딱해질까요? 점점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운동이 떨어지시는 분이 클린 중에 변비가 오는 수도 있고 또 변비가 없더라도 변비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대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에 흡수기능 개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대장에서 수분을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수분대사가 안 돼요. 수분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니까 이미 대장에서 변을 통해서 수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체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질들은 물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형 체질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1.5리터는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아시죠? 허벌라이프에 물만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흡수기능이 떨어지는데 물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5리터, 6리터 마시게 합니다. 이런 분들은 몸 아장나는 거예요. 콩팥 다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물을 억지로 너무 많이 마시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만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 혈액량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물로 침도 만들거든요. 물로 소화액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질 않고 물로 점막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분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물이 많은 야채와 과일을 드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수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드시면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체질이 오이랑 안 맞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체질이란 건 영양가가 많을 때 체질의 특성을 타는데 오이랑 수박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영양가는. 개코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질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민하다 그러면 맞춰서 물이 많은 야채와 과일을 드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물은 어디서 흡수한다 그랬죠? 근육에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뭘 늘려야 되냐?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근육량을 늘리게 해서 오솔린과 임팩트도 좋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은 아무리 오솔린과 임팩트를 넣어줘도 안 쓰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운동을 해야 근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래 세균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산균은 먹는데 왜 세균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요? 여기서 하나 또 클린을 유도한 꿀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하고 안 맞는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또 궁합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섞이면 안 되고 단백질과 야채, 탄수화물과 야채만 먹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탄단지가 거의 섞여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궁합이 안 맞는 음식, 소화되기 힘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장래 나쁜 세균들이 번식이 쉬워요. 그래서 이때는 유산균 먹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장을 한번 깨끗이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을 비우려면 결과적으로 뭘 해야 돼요? 클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이 있으면 대장은, 소장은 움직이면서 육모를 흡수하고요. 대장은 장래 미생물로 움직입니다. 미생물로 움직이는데 나쁜 유해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아무리 유산균이 들어간들 성벽에서 싸우는 게 유리해요? 밖에서 싸우는 게 유리해요? 안에서 싸우는 게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성벽 안에서. 이거 유산균을 넣어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털어내주고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걸 털어내주고 청소해 주는 게 식이섬유인데 현대인들이 식이섬유 섭취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점막 통째로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클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래 압력 개수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스가 찬 거예요. 가스가 찬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사이즈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란 건 가스가 노란색에 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클린해서 가스만 뺐잖아요. 가스만 빼도요. 허리 사이즈가 2인치가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지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비만이 아니야. 가스 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 가지 더 측정 방법을 알려줄게요. 나왔는 것 같은데 난 가스라고 위로하고 싶지만 집었는데 많이 집힌다. 이러면 지방이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간 기능 정말 중요합니다. 간 기능 같은 경우는 간에서 단백질 대사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자는 건 근육으로 짠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간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펩타이드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게 각 부분으로 배송이 돼가지고 근육이 될 수도 있고 혈액이 될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간에서 단백질 대사를 무조건 다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구조물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단백질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근육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고 면역 세포도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나 고기 먹어도 그냥 필요한 게 안 만들어내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근육이 안 만들어지니까 기력이 떨어지죠. 지방이 늘 수밖에 없죠. 또 중요한 건 단백질이 또 뭘 만드냐면 호르몬을 만들어요.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몸을 호르몬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내 몸이 조절이 안 되겠죠. 또 결정적으로 면역 세포도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면역력도 저하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뭐가 시작이 된다? 만병이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에서 단백질 대사 기능이 떨어진 건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간을 좋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쉬게 해주는 거예요. 간은 피곤해서 지금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현대인들은 간은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간을 쉬게 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과로를 줄이고 잠을 많이 자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음식물 대사는 간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간을 쉬게 해주려면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간을 좋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간에 좋은 걸 자꾸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클린해서 쉬어주게 하는 게 음식물을 덜 먹고 쉬어주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 기능 그러니까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클린해야 된다. 그런데 클린 못 하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팁을 하나 들으면 리스트 3일만이라도 해보자. 그럼 3일 하면 데이터가 바뀌고 몸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특히 가난 좋은 사람들은 3일 해보면 몸이 날아갈 때 가벼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두통 같은 명현반응도 있지만 몸이 날아갈 때 가벼워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유도하시면 돼요. 3일 하니까 이렇게 좋잖아. 나머지 20일이 클린하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3일 하는 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거 금방 또 회복이 돼.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클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클린 유도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 3일 리셋하는 기간 중에 명현반응이 계속하고 계속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은 3일 만에 좋아지는데 간 손상이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아요. 온전히 클린을 다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할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들을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결과가 날 때까지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한 번 뭐라도 들어가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주식에서 100만 원 잃었어요. 그러면 그 뒤로 다시는 주식 안 쳐다볼까요? 회복하기 위해서 더 지를까요? 더 지를까요? 사람의 심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들이 일단 처음에 뭐라도 하기 시작하면 뭐라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생산 기능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에서 우리가 먹은 당들은 바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뭘로 되냐면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요. 자동차에 연료 탱크가 있듯이 그래서 간은 자동차로 말하자면 연료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움직이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글리코겐을 내보내주면 몸에서 다시 이걸 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저장되어 있는데 간에서 에너지 내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글리코겐이 나간다 안 나간다?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내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간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하시면 된다? 클린하시는 게 제일 좋다? 아니면 리셋이라도 한 번 해보시라. 그런데 에너지 생산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리셋만 해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들이 느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독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 몸에 독소가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독소가 이미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독 기능, 간이 하는 500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해독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해독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해독하다, 해독하다, 이제 지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몸에는 이미 독소가 가득 차 있다. 이 상태에서는 클린해서 독소를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지 못한데요. 담즙 기능이 떨어졌다 하는 순간부터 이분의 간은 이미 망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 병원 검사 이상 없는데 여러분들 GOTGPT 숫자 정상인데 몇 달 후에 간암 생기고 간경화 생기잖아요. 간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계점이 지나면 딱 병이 오는데 그 수치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데 담즙 분비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간에서 담즙을 분비해서 지방 내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담즙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담즙이 적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 특징은 기름기 있는 걸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콩 같은 걸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가스만 차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나타나는 증상이고 담즙이 잘 분비가 안 된다는 건 간하고 담도에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즙 분비 기능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즙 기능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좋지 못한 게 담즙 기능이 올라가 있다는 건 뭐냐면 담즙이 대장에서 다시 간에서 아까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내보내면 이게 지방 내사라고 남는 것들은 다시 대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흡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손상시키냐면 간을 또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간을 이상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담석 들어보셨죠? 담석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즙 분비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간 함량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여기서도 제가 비교할 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다이어트할 때 요요가 많죠. 왜냐하면 몸에 있는 살만 빼고 간에 있는 지방을 안 빼서 그래요. 왜냐하면 간에서 지방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대사가 잘 돼야 간의 기능이 좋아야 내 몸에 있는 지방도 잘 태우는데 몸에 있는 지방만 빼고 간에 있는 지방을 못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음식을 먹을 때 요요가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클린 프로그램이 대박인 이유는 간에 있는 지방을 빼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고 나서 요요가 적은 겁니다. 또 지방간은 다들 아세요. 지방간은 만병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간에 지방이 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칼로리가 남아서 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죽어도 클린 못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간에 제일 좋은 게 뭐죠? 트루 퓨어. 그래서 퓨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간에 좋은 제품은 밀크시슬이 땡이에요. 거기다 미네랄 비타민 좀 추가한 게 땡인데 이 메나테크는 연관 회사잖아요. 의학 박사들이잖아요. 간이 좋아지려면 해독 과정 중에 분지의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간에도 혈류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혈류순환을 잘해주는 게 복분자예요. 그 다음에 아까 담즙 분비가 안 되면 간이 망가진다고 그랬죠. 담즙이 만들어졌으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 나가고 간에 머물고 있으면 간세포를 파괴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뚫어주는 게 강황이에요. 그 다음에 간은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게 밀크시슬이에요. 그런데 이 트루 퓨어라는 제품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만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간을 생각하고 만든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드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쓸개 기능. 이 부분도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청 구상 단백질이 있는데 혈청 구상 단백질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 지방간이 있거나 아니면 영양이 결핍되어 있거나 아니면 간경화의 시작이거나 간경화 있다는 건 아니에요. 간경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청 구상 단백질이 떨어져 있으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어때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골골한 사람이에요? 주로 골골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클린을 시키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청 구상 단백질이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이 긴장형이에요. 늘 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평한데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10명 얘기하면 9명은 그래 나는 좀 신경이 예민해 이런 분들이 있고요. 한 명 정도는 나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몸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정신은 괜찮아도 긴장형이기 때문에 긴장형이 되면 뭐가 많이 늘어나냐? 염증이 많이 늘어나요. 염증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분들은 뭐가 또 시작이 되냐면 간 질환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콩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콩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 많으니까 어떤 게 많이 있냐면 알러지가 많아요. 지금은 없더라도 알러지가 시작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없더라도 알러지가 이제 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한 10명 아니면 한 6명 정도, 6, 8 정도, 4명 정도는 증상이 아직 없고 6명 정도는 나 비염이 있어요, 천식이 있어요, 피부 알러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청구상단백질은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둘 다 아주 안 좋은 거다. 건강이 아주 좋지 못한 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혈청구상단백질은 아까 긴장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막 클린하면서도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신경을 좀 안정화시켜줘야 돼요. 신경을 안정화시켜줘야 되니까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저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 좋은 게 저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나 어쩐지 요즘은 음식 싱겁게 먹고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 말이 맞죠? 이거보다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현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클린 기본 패키지에 베르수가 있긴 하지만 베르수에는 미레랄 함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같이 넣어 들어가면 좋겠어요? 카탈리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경이 안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신경을 안정화시키려면 인지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코그니테이트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부 쪽이라든지 알러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코그니테이트는 신경도 안정화시켜주지만 피부도 광나게 만들어주죠. 피부에 기름기를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가 건조하거나 건선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코그니테이트는 뇌에 좋은 건데 피부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건선인 거라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리 루빈 수치에도 이상이 생기면 황달이 시작된 거고 황달이 시작됐다는 건 간 기능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엿지 됐던 이 도표에서 이상이 나오면 간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런데 많이 간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카리성 인지질 효소예요. 알카리성 인지질 효소가 이제 올라가 있다. 대부분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다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 간 세포가 파괴가 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간 세포가 파괴가 되면 그 결과로 뭐가 나오냐? 간 경화가 돼요. 저는 이거는 조금 겁을 드려요. 올라가 있으면 병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병원 검사 결과 정상일지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간 경화가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간 경화가 무서운 거 아시죠? 지금부터 좀 주의를 하시고 건강관리를 하셔야 된다. 미리 좀 겁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간 경화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근육 세포가 잘 안 만들어져요. 또 피부도 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대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혈청중 담접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개 기능이 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쓸개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트루 퓨어 트루 퓨어 하고요. 의외로 임팩트가 여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쓸개 기능이 생겼을 땐 간의 이상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엠브로토스와 에이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엠브로토스 에이오를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전 되게 오래전 사례인데 신문사 유명한 기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파원으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영국 특파원으로 아시죠? 영국 특파원 그러면 기자들이 꿈인 거 이거 가야 되는데 간 수치가 340 나온 거예요. 그때는 메난테크도 제품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고 네 가지 뿐이 안 나왔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엠브로토스하고 에이오를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드시게 했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딱 열흘 만에 정상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때는 클린하지 않았는데도 그만큼 뭐가 좋다고 엠브로토스하고 에이오가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팁 드리면 엠브로토스와 에이오 에이오는 절대 할인 안 하죠.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딱 한 번 프로모션 했거든요. 에이오는 노마진이에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없는데 에이오도 그렇지만 엠브로토스도 약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간이 이상이 있거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엠브로토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엠브로토스가 일단은 간에서 해독할 때도 전부 다 더듬이를 할 거잖아요. 독소를 빨리 빼내주면 얘네들이 따로 처리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에 엠브로토스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거든요. 늘 상시로 살 수 없는데 가격이 할인도 없잖아요. 제일 비싼 제품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프로모션을 꼭 활용해야 됩니다. 7월 둘째 주에 프로모션 진행될 테니 그때 몇 달치 쟁여놓으시는 게 이득이에요. 저는 꼭 덧붙이는 게 저는 그냥 비싼 돈 정가 주고 매달 구매해 주는 게 혜택인데 고객이 저희 입장에서 고객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저희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하실 때 사서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럼 얼마나 할인되요?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 몇 퍼센트 할인된다 그래요? 몇 대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하수예요. 절대 피디 되기 힘듭니다. 뭐라 그래요? 동그라미 그리고 나 한 세트 네 세트 같이 하시면 32만 원 혜택 플러스 가격 혜택까지 이해 되셨어요? 그렇게 이제 좀 그럴 때 활롱하시라고 우리가 유통 보상 푸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탄하실 거 없다니까 그래서 원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 중에서 이 유로 빌리로겐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조금 이제 콩팥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 지수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콩팥은 노란색에 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이미 많이 진행된 거여서 남색이 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콩팥은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유리 빌리로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디에 이상이 생겼냐? 먼저 간하고 담도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콩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정밀검사하면 유로 빌리로겐 지수를 재요. 그래서 이게 이상이 있으면 간하고 담도에 이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이상이 있으면 어디에 이상이 있다고요? 간하고 담도 이렇게 이상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사는 뭐냐면 이게 빨간색으로 가면 통풍이 생기는 겁니다. 통풍은 잘 낫지 않는 질환이잖아요.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평생관리거든요. 그래서 통풍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있을 때 빼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클린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풍이 있을 때 반드시 아까 클린 패키지 다음에 많이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카탈리스트 왜냐하면 통풍이라는 건 단백질이 대사되지 못해서 대사되지 못하면 요산이라는 게 쌓여서 문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이게 바꾸지 몸에 필요한 걸로 못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풍 걸리는 사람들 술 좋아하거나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식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더라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많아지면 요산이 생길 일이 많지가 않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고기를 먹는 만큼 우리는 뭘 상대적으로 많이 먹어야 돼요? 베르스를 많이 먹거나 카탈리스트를 많이 드셔야 돼요. 사실은 많이 먹는 사람. 그러면 요산이 생길 일이 없거든요. 대사가 안 되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의 요구량이 남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카탈리스트를 많이 들어가시는 게 좋고 통풍이 있을 때 요산이라는 걸 몸에서 빼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 빼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엠브로토스의 주작용이 독소를 배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엠브로토스 속에는 세포의 더듬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알긴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소를 바로 몸에 흡수되기 전에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엠브로토스를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청 요산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마스터 패키지 뭘 추가하시면 돼요? 엠브로토스.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 요산 수치가 높은데 엠브로토스를 많이 먹고 AO를 많이 먹었더니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도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번 수치 혈중 혈중 요소지수가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건 좋지 않은 거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신장은 재생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장은 정수기로 말하자면 필터에 해당이 되잖아요. 필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필터를 갈아끼우면 좋은데 콩팥은 갈아끼울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필터를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청소해 주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가면 세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도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고요. 클린하시거나 리셋을 하시고 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신장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혈청 요소 번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심부전 콩팥 부전이 아니고요. 심장에 부전이 올 수가 있어요. 심부전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결과물로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부전이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심장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 몸에 펌프가 고장났다는 뜻이고 혈액이 몸에 필요한 곳을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증상들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요쪽에 이상이 있는 건 이미 심장에도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건강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백류 수치는 좀 높더라도 무시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클린 기간 중에도 우리 쉐이커를 계속 드시잖아요. 그럼 단백류 수치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 나 클린하고 지금 유지 프로그램도 세 달 잘했는데 양자 재보니까 단백류 수치는 왜 이렇게 높아요? 오솔린 먹으면 계속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장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엠브로토스 A5 오메가3입니다. 가장 이제 안심하고 효과적으로 먹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신장에도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좋은데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신장 세포가 몸에 필요한 건 다시 흡수하고 나쁜 건 내보내는 거잖아요. 필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포는 이거 들여보냈고 내보냈고 뭘로 구별해요? 더듬이로 구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엠브로토스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콩팥에도 이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주는 게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A5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콩팥은 혈관이 다 얇아요. 혈액순환 안 되는 분들이 콩팥부터 나빠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염증은 많이 생겨요. 늘 이물질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염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메가3를 드실 때 하루 섭취량이 1000mg 이상이어야 될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콩팥이 많이 안 좋아. 이 데이터에 벌써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익대 효과를 발휘하려면 3000mg을 넘기게 드셔야 돼요. 그럼 우리 오메가3를 하루에 3000mg 넘기려면 몇 알 드시면 돼요? 여섯 알. 그래서 두 알 두 알 드시든지 두 알 두 알 두 알 드시든지 세 알 세 알 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폐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은근히 폐쪽 질환들이 정말 많이 늘어요. 특히나 요즘 들면 나 심장도 괜찮고 폐도 괜찮은데 폐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보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요즘 들어서 그냥 뭐가 목이 껄껄하고 숨쉬기 약간 불편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오전 파괴 때문에 자외선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이 자외선이 피부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외선 농도가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으면 대기 중에 2만 가지 유기화합물들이 있거든요. 자외선하고 이거랑 만나서 우리 호흡기의 치명적인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혈액으로 바로 침투돼서 심장을 파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높은 때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야외 생활을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적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적게 하는 게 좋다. 요즘. 그러니까 빠따야 해변 가서도 나는 햇빛 쬐면 안 되나? 거기는 자외선은 쐬도 뭐가 없어요?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적기 때문에 괜찮아요. 거기서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햇빛 쨍쨍 내리치면 호흡이 불편해진 이유가 이미 지금 대기 중에 그런 유기화합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심장하고 기관지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폐도 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쪽은 이제 이쪽으로 가있던 이쪽으로 가있던 이쪽으로 가있던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염증이 쌓여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총량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폐기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폐기종이란 뭐냐면 폐에 이제 약간 거품이 생기거나 이게 들뜨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좀 골치 아픈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쪽에 위로 갔을 땐 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클린하시면서 뭘 꼭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폐도 근육이거든요. 근육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이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크게 내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하시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도 저항력 자체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요즘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거는 만성기관지염 생길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맥 중에 산소압량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맥 중에 산소압량이 많다는 건 뭐냐면 활성산소가 많겠죠. 활성산소가 많으면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가 시작이 되냐면 천식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폐에는 가장 좋은 제품이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을까요? 폐에 있는 노폐물들은 폐에 있는 노폐물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에 있는 노폐물들은 폐는 항문이 없죠. 그러면 입으로 다 나와야 돼요. 뭘로 내보내놨더니 폐랑 기관제랑 연결되는데 여기 수많은 선모들이 있어서 이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위로 그럼 폐가 나쁘다 그러면 무조건 더듬이 폐가 나쁘다 그러면 뭘 많이 드셔야 돼요? 엠브로토스 그러니 요즘 자외선 세다 그랬잖아요. 올해 엄청 세거든요. 연연에 비해 달라요. 저는 호흡해보면 알거든요. 원래 체질적으로 기관제가 약하기 때문에 호흡해보면 알는데 요즘 어떨 때 한낮에 가면 호흡이 만만치 않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기 중에 유기화합물이 많다? 그러면 정상인 여러분들도 요즘 이번 여름철에는 뭘 많이 드셔야 된다? 엠브로토스를 많이 드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7월 둘째 주 프로모션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많이 사두시라 이렇게 말씀 사업자는 그게 제일 아껴먹는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말씀드렸듯이 매달 일정하게 올라오면 저희 같은 직급자들은 좋겠죠. 하지만 너무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아껴야 되죠.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모션 때 많이 저축해야 돼서 피서 가지 말고 엠브로토스 사서 드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맥 중에 삼소 함량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먹은 게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내 몸에 필요한 걸로 만들어지면 반드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산소거든요. 불도 산소를 없애버리면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름 튀기다가 튀김을 하다가 주방에서 불났어요. 거기다 물 부으면 돼 안 돼요? 홀랑 태우고 싶으면 물 부으시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완전 다 튀니까 되게 위험해요. 제가 언제 느꼈냐면 힘들 때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냥 제가 여러분도 이번 고피디 꼭 오셔야 될까요? 이번 고피디 오시면 제가 과거에 어떤 집에 살았는지 사진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를 보여드릴 텐데 힘들 때인데 애들이 배고파는데 딱 보니까 한 달 전에 냉동시킨 가래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떡 튀기면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냉동된 가래떡을 끓는 기름에 넣은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온 집안에 기름이 다 튀어가지고요. 이게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불까지 붙었어요. 없는 살림에 불까지 붙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생각든 게 이불을 갖다 덮은 거예요. 그때 순식간에 다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 나면 당황하지 말고 뭘 덮은다고요? 공기를 차단하면 된다. 근데 우리 몸에 공기가 없으면 화학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이분은 뭘 먹어도 에너지가 안 나요.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산소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 산소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게 적혈구라고 그랬죠.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복습해 볼까요? 우리 몸에 백족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적혈구가 몇 퍼센트다? 아시는 분 손 한번 돌려주세요. 네. 80%입니다. 역시 명문대 출신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80%로 적혈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산소 함량이 떨어진다는 건 적혈구가 적거나 아니면 내가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액이 떡이 되어 있거나 엉켜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떡이 되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클린하시면 돼요. 떡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혈류 순환계에 지방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이러면 떡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클린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랐는데도 적혈구 수치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딱 머릿속에 이제 기계처럼 나아야 돼요. 철분 그다음에 몸에 산소량을 올려주는 거 뭐죠? 임팩트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니까 임팩트 플러스가 대단히 좋은 제품이죠. 여러모로 좋은 제품이고요. 클린하실 때 임팩트 플러스 하나 들어가면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지방 태우는 거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올려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신경기능 상태 뇌동맥경화는 이 정도만 있어도 위험한 거예요. 말 그대로 뇌혈관이 막혀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른 말 안 해도요. 뇌혈관이 막혀가기 시작하고 모든 혈관 중엔 청소하기 힘든 게 뇌혈관이 그래서 풍위나 뇌경색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병이 있기 전에 혈관 청소해 주시자고요. 그래서 클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동맥경화가 진행됐을 때 이때 조음 되는 게 뭐냐면 클린하시면서 오메가3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드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코그니테이트를 드셔야 이 뇌에 있는 기름을 훨씬 더 잘 녹여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신경기능 상태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겁내하는 게 뭐냐면 치매, 건망증 뇌신경기능 상태가 떨어지면 아쉽게도 이미 진행 중인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남색에 있어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미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을 시켜야 된다. 그럼 건망증 치매에 도움되는 게 뭐라고요? 오메가3 코그니테이트 그다음에 여기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엠브로토스 필요한 게 뭐냐면 뇌신경 있잖아요. 뇌신경에는 더듬이들이 이렇게 막 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경이라는 건 전류 흐름을 전기신호잖아요. 전기신호 주는데 이 더듬이가 뻗겨지면서 뇌합선이 일어납니다. 합선이 일어나면 이게 건망증이 심해지고 치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예방해주고 반드시 뭘 드셔야 된다고요? 엠브로토스를 드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만 치매 있고 건망증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많은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주잖아요. 얼마 전에 강의 끝나자마자 전화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차번호가 뭐냐고. 그래서 오하나, 둘둘 얘기해줬더니 강의하면서도 이상했거든요. 왜 오하나, 둘둘 차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 애 데리고 치과 갔거든요. 그런데 치과 끝나고 나서 주차 등록을 해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하나, 둘둘 차 번호가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오하나, 둘둘 얘기했더니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자꾸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차 등록하는데 번호가 안 뜬대요. 차 내가 가져왔는데?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엠브로토스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 있다 그러면 엠브로토스, 어메아스리, 코구니 이렇게 같이 드시면 제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정서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경이냐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예요. 감정 컨트롤이.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 분들은 성격이 이런 게 아니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잔소리한다고 돼야 안 돼요? 성령 받는다고 돼야 안 돼요? 이런 걸로 될 게 아니에요. 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얘기하냐면 이게 노란색으로 가면 이제 그때는 좀 늦어요. 내 몸이 내 감정 내가 컨트롤 못하는 상태가 돼서 이제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 대신 정서지수가 올라가 있어도 오메가3 코그니테이트 엠브로토스도 중요하지만 정서지수가 떨어져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미네랄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파탈리스트가 파탈리스트가 같이 들어가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력 지수는 무시하시면 돼요. 이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빨간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겁주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계속 쓰는 사람들은 기억력 지수가 떨어져 있다 그래도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세요. 그때는 말하면 오히려 신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 지수는 체크한다, 무시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뼈 기능 가도록 하겠습니다. 뼈 기능은 이제 파골 세포가 있어요. 파골 세포 기능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거나 노란색으로 가면 뭐가 생긴 거냐면 골다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골 세포라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뼈 세포가 뼈 세포를 갉아먹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진행 중이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다공증만 있다 그래도 파골 세포까지 여기 뼈밀도가 떨어지는 것도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위험하지만 뼈밀도가 떨어지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뼈가 비고 있다는 뜻, 약해지고 있다는 뜻인데 뼈밀도가 비어있는데 파골 세포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 이러면 골다공증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단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암보다 무서운 게 어떻게 말하면 골다공증일 수 있어요. 물론 암보다 무섭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건 당장 죽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60, 70대면 10년, 20년 쓰다가 가지만 지금은 50년을 써야 되잖아요. 재수없으면 60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들 중에서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게 뭐냐면 뼈가 금가서 달라붙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똑같은 충격에도 어떤 사람은 금가지만 파골 세포 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뼈가 으스러져요. 그러면 몇 달 몇 년 누워있고 어르신들은 몇 달 몇 년 누워있어야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뼈가 회복이 되더라도 근력을 안 쓰다 보니까 근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못 움직여서 또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누워계시는 거예요. 삶의 질이 제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개선시키는 게 칼슘이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카탈리스트고요. 그다음에 카탈리스트만 먹어도 골다공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단백질을 보니까 너무 섭취가 적어요. 그러면 뼈는 뼈는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단백질에다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붙어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주재료예요? 부재료예요? 부재료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해도 이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솔린 걷다가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과체중인 경우가 많아요.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드시면 돼요? 플랜유식 같이 해서 이거를 한 끼 식사를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론 클린하면 좋지만 어르신들은 클린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끼 식사만이라도 대체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기운이 난다. 이렇게 하고요. 어르신들 뼈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두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뼈에 금이 같거나 뼈가 으스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치유해야 되죠. 치유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있어야 이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될수록 이 뼈가 안 붓고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는 거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영양소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줄기세포가 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빨리 붙이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줄기세포. 그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줄기세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엠브로토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는 안 쓰이는 데가 없죠. 뼈에서부터. 그러니 우리가 프로모션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칼슘 유실량은 빨간색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50대, 60대 넘은 사람들은 유실량은 클린해도 개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유실량은 어차피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만 개선이 되면 돼요? 뼈 밀도와 파골세포 수치가 정상으로 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메나테크 제품 카탈리스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의 양자를 재봤잖아요. 그러면 칼슘을 먹으면 상대적으로 뼈 밀도가 노란색이 있다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센트롬이라든지 시중인 비타민지 더블엑스라든지 종합영양지 좋다는 걸 계속 드시는데 양자를 제가 한번 비교해드렸어요. 아메이꺼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또 골다공증이 있대요. 그래서 더블엑스 자기는 너무 좋다고 드신다고 제가 한 달 후에 재드리고 다음 달 와서 또 재드릴게요. 그랬더니 이게 일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비교해요. 여태껏 믿고 드셨는데 개선이 안 됐잖아요. 이게 흡수가 칼슘이 흡수가 아메이 제품이 나쁜 게 아니고 칼슘 자체가 흡수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 엠브로토스랑 카탈리스트 드셔보시면 어떤 차이겠는지 다음 달 와서 비교해드릴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달 만에 이게 정상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카탈리스트에 칼슘이 흡수가 된다 안 된다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하고 한 달 후에 재잖아요. 뼈밀도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거 여태껏 칼슘이 드셨는데 개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 한 달 만에 개선 됐잖아요. 대박인 거예요. 의리에서 우리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면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마티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풍습 개수입니다. 풍습 개수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연골 조직에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연골 조직에 염증이 많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게 퇴행성 관절염과 뉴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난 지금은 괜찮은데 그럼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 앞으로 뼈라는 거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상이 있으면 언젠가 이런 게 남들보다 오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연골에는 괜찮은데 연골에는 괜찮은데 관절에는 괜찮은데 의외로 어디에 이상이 있냐면 심장에 보면 판막이라는 게 있죠. 이 판막도 연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초음파에 보면 심장이 피가 샌다는 분들이 있어요. 판막에서 판막 기능이 약해지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걸리면 큰 수술이거든요. 되게 힘든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 이 수치에 나와 있다 그러면 연골에도 도움되지만 침장 판막도 이상이 연골이 이상이 없으면 침장 판막이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뭘로 유추할 수 있어요? 아까 혈류순환계에 보면 1회 박출량이 있죠. 좌심치 혈류저항이 있죠. 그다음에 심장 유효 펌프력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약하면 이분들은 세 가지가 약한데 풍습 개수도 올라가 있다. 그러면 판막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검사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풍습 개수 연골에 염증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조인트 서포트 제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의외로 조인트 서포트가 기가 막힌 제품인데 판매량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엠브로토스 매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절만 놓고 봤을 때 엠브로토스보다 조인트 서포트가 100표 빠릅니다. 장모님이 고질적인 퇴행장 관절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늘 엠브로토스를 대주지만 이분이 이제 다른 데도 쓰이기 때문에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는데 조인트 서포트 2주 딱 드시고 나서 모든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인트 서포트는 연골 조직에도 도움되지만 연골이 나빠지면 연골이 좋아지려면 연골만 좋아지게 한다고 쓰면서 또 닳잖아요. 그나마 생긴 만들기는 힘든데 또 닳거든요. 연골이 좋아지려면 이 뒤에 근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퇴행장 관절념이 있는 분들 제가 무릎 약하신 분들 팁 하나 드릴게요. 거꾸로 걸어야 돼요. 거꾸로 걸으면 이게 이제 튼튼해지고 모래사장에서 걸으면 이게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강화시켜야 되는데 또 그러기 쉽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조인트 서포트 속에 들어있어요. 조인트 서포트가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고 통증 개선도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판막이 이상이 생겼다. 심장 쪽일 것 같다. 그때는 뭐가 많이 필요하다? 줄기 세포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엠브로토스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연골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 조인트 서포트 한번 알려보세요. 그리고 조인트 서포트의 장점이 뭐냐면 단품으로 전하기 너무 좋아요. 관절 아프다는데 굳이 양자도 필요 없잖아요. 관절 아프다는데 조인트 서포트 이거 한 달만 드셔보세요. 드시면 10명 드시면 8명이 효과 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달 안에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분이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꽤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혈당 분석입니다. 혈당 분석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슐린 분비 개수가 적어져 있어요. 인슐린 된 건 뭐냐면 우리가 당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세포라고 가정해 볼게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쓰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들어갈 때 세포병은 이게 기름도 있고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도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나 봤더니 이 당들이 나올 때마다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세포에 있는 더듬이한테 같이 비빕니다. 이제 혈액 중에는 당들이 많이 떠다니니 문 좀 열어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 당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인슐린 분비 개수가 떨어진다는 건 인슐린이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인슐린이 충분히 나옵니다. 인슐린이 적어서 생기는 당뇨가 많지 않거든요. 인슐린이 적어서 생기는 당뇨는 무서운 당뇨입니다. 또는 정말로 병원 가서 인슐린이 적어서 생겼다 그러면 최장의 문제가 생기고 최장이라는 장기는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들어요. 그리고 최장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최장이 이상이 있다는 사람들 많이 보실 거예요. 최장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음식물을 드시면 안 된다. 무조건 클린하시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고 그나마도 소화되기 쉬운 걸로 드셔야 돼요. 최장은 안 써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슐린 분비 개수가 적다는 건 인슐린이 적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저항성이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요? 뭐가 부족해서? 더듬이가 부족해서 이런 분들은 엠브로토스를 드셔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엠브로토스를 드셔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방이 많으면 세포질에 지방이 많이 끼면 뭐든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모두 줄여야 돼. 체지방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클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혈당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당뇨를 뜻한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혈중의 당이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 남는 당들이 뭘로 다 전환이 된다고요? 지방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이게 비만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관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재미난 건 뭐냐면 유지 프로그램 할 때 우리 2차 측정하잖아요. 나는 잘 지켰는데 왜 이렇게 안 빠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재봤더니 혈당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먹은 거예요. 그런데 먹었지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요? 유지 프로그램 중에 몸에 안 맞는 음식이 들어왔고 몸에 안 맞는 음식이 들어왔거나 생각보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이 들어왔고 섭취가 더 과잉된 것 같아요. 똑같은 생각 말이라도 먹었지 그러면 기분 상하죠. 그런데 탄수화물의 섭취가 과잉됐죠. 그러면 똑같이 쳐먹은 건데 이건 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다시 한번 외우시면 돼요. 탄수화물의 섭취가 약간 과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어. 나 생각보다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이 수치가 올라갈 일은 없어요. 하지만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주면 그렇게 적게 드셨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아직까지 이걸 태워주는 불수식의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가 봐요. 카탈리스트를 이번 달에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카탈리스트니까 뭘 더 먹어야 된다는 비용 부담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잘 다스려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단계수까지 같이 올라가면 당뇨 전 단계 당뇨가 오기 전 단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단계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밥을 먹는데도 요단계수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낙는 당들은 소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소변으로 나오는 게 적다. 이러면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분들은 약간의 당을 칼로 탄수화물을 약간 더 드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부분들인데 이거는 항상 제 주의가 그거든요.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부분들은 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좀 할 거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클린은 클로징하는 데 아무 문제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영상으로 올리든지 보완 대체를 할 거고요. 건강관리 해보시니까 좀 공부해보니까 도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는요. 맛보기입니다. 7월 달부터는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케어했던 사례를 들고 나와서 얘기해 줄 건데 각 질병별로 침장 테마 우리 제 거는 이제 보내주고 싶은데 이거 보내주고 한 시간 오늘 같으면 두 시간 이거 들으라고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못 듣잖아요. 멀지간히 할 일 없는 사람 아니면 못 듣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저보다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나오고 실제 본인들이 그걸 케어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저희가 강사를 배정을 했고 이분들이 심장이면 심장 혈관이면 혈관 갑상사님 갑상사님 뼈만 뼈 피부문 펴 딱 15분 단위로 잘라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사례와 더불어서 고객들한테 보내기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너무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건강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도 6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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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irit of Manatech The Spirit of the people The Spirit of Manatech Yeah, yeah, yeah